안녕하세요. 프리티 시청자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또 오늘 새아침 다육농장에 놀러 왔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사장님께서 제일 먼저 키우신 이 파키피덤. 파키피덤이 진짜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가격이 비쌌거든요. 조금 요즘에는 조금 가격이 좀 착해졌더라고요. 근데 이 파키피덤이 지금 키우다 보면 재테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장님이 처음부터 키우셔서 이렇게 목돼도 굵고 너무 얼굴이 커서 화면에 다 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파키피덤 이런 것도 집안에 큰 거 하나씩 키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250에서 300이라고 하는데 사장님하고 잘 내고 하시면 또 더 좋은 가격에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 파키피덤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두둘레아 속을 또 여기 사장님께서 세트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물도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두둘레아 세트로 만들어 놓으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보러 갑시다. 네 고고씬. 이게 동형식물로 구성된 이 세트 구성으로 해놓으셨어요. 이 동형식물은 겨울에 참 키우기가 쉬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호피 복랑 금이에요. 이것도 이 방울 복랑금보다 키우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저도 키워보니까. 그리고 또 은근히 매력적이에요. 이게 호피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이게 3만원이라니 웬 말입니까. 옛날에는 이런 복랑금 이렇게 큰 것들 몇 십만원씩 했었거든요. 네 3만원.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클라우카스 4만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에듈리스. 야 에듈리스도 이게 2만5천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에듈리스도 지금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래 2만5천원짜리고 6만원에 주신다 하구요. 1세트. 6만원에다가 또 구성대라고 이렇게 선물까지 주셔요. 네 흙으로 이렇게 이제 배합토인데요. 여기에 각종 영양소와 살균제, 살충제 다 들어가 있고 요거만 가지고 다육이를 심으시면 네 아주 잘 자라고 뭐 분갈이 한 2년간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요거 1번 세트 네 1번 세트 6만원 구성됐구요. 요거 택배비는 어떻게 돼요? 네 이것도 택배비 무료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세트 야 진짜 사장님이 너무 후하셔요. 이렇게 세일까지 많이 해주시고 네 또 선물까지 주시고 또 택배비까지 무료 이럴 때 안 사시면 손해보는 겁니다. 지금 사시면 아주 득템을 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호피 봉랑 금이구요. 네 요거는 노마 노마 노마예요. 두들레야 속 노마 음 두들레야, 춘치형 노마도 있는데 이건 두들레야 속 노마 좀 다르게 생겼네요. 네 그 다음에 에듈리스 좀 전에 보여드렸던 1번 세트에도 있었었죠. 요게 이제 3두 짜리구요. 에듈리스 그래서 요것도 가격만 해도 7,8만원짜리를 지금 이제 6만원에 요거 주신다고 해요. 거의 뭐 한 30% 세일이 되는 거고 그때 그리고 또 이렇게 배합도 성물까지 주시네요. 그래서 요거 택배비 무료고 빨리 집어가셔야 여러분 득템 하시는 겁니다. 네 2번 세트였구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세트 3번 세트 요것도 6만원이고 택배비 무료 배송입니다. 이거 노마 두들레야 속 노마 그 다음에 이거는 두들레야 속 그냥 이름이 두들레야 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에듈리스 네 그리고 요거는 또 이렇게 구정선물로 배합도까지 요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두들레야 속 4개와 선물까지 3번 세트 6만원이었구요. 택배비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세트 갑니다. 4번 세트도 이제 거의 구성이 비슷한데요. 야 파키피덤 이 2만 5천원이네요. 옛날에는 이거 몇십만원씩 갔어요. 제가 이거 사오려고 처음 저도 다 얘기 시작할 때 파키피덤 키우고 싶었는데 그때 몇십만원씩 가갖고 이거 못 키웠거든요. 야 파키피덤 2만 5천원 근데 이거를 또 같이 이렇게 합쳐갖고 에듈리스 3만 얼마짜리 또 요거는 아브랑시 아브람시 아브람시 두들레야 속 이거 합쳐가지고 어 이렇게 딱 눈으로만 봐도 7,8만원인데 요거를 6만원에 주시겠다고 하고 선물까지 이렇게 배합도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요렇게 가격이 파격적으로 세일할 때 여러분 두들레야 속 은근히 매력적인 두들레야 속 동형식물이고 지금 잘 자라는 아이들이죠. 요런거 동형식물 키워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네. 한번 키워보세요. 아주 매력적인 아이들이에요. 4번 세트였구요. 4번 세트 5번 세트 그 다음에 5번 세트 5번 세트는 아브람시 그 다음에 이거는 화사 화사하네요. 이름처럼 화사 5번 세트 그 다음에 이거는 에듈리스 이거는 구두에요. 이게 구두에요. 와 구두 많다. 이거 아홉두 머리가 아홉개구요. 구두라고 하고요. 이거는 아브람시 그 다음에 이거는 화사 그리고 요것도 합쳐가지고 6만원이구요. 택배비 무료 선물까지 이렇게 주십니다. 배합토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 세트였구요. 5번 세트 그 다음에 요거는 6번 세트입니다. 6번 세트 6번 세트 에듈리스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호상입니다. 호상 요거는 호피 복랑금 호피 복랑금이구요. 그 다음에 크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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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네 요거는 지금 6번 세트였고 요것도 6만원이구요. 택배비 무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월시아 세트인데요. 하월시아도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굉장히 기해가지고 사기가 쉽지 않은건데 요게 사장님께서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해 놓으셨어요. 자각토 준비해 놓으셨구요. 그리고 하월시아 5가지를 구성을 해가지고 총 55,000원이고 택배비 무료라고 합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1번 세트 요거는 눈토끼 요거는 자옹노 코페리 자옹노죠. 저도 이거 집에 있는데 굉장히 이거 키우기가 쉬운 아이예요. 자옹노 코페리 눈토끼 그리고 그리고 정고 코페리 금 하월시아 금 이렇게 해서 5개의 하월시아 종료하고 배합도 까지 이렇게 같이 가요. 하월시아 1세트 요건 55,000원이고 택배비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하월시아 2번 세트 2번 세트구요. 요거는 눈두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베누스타라고 하네요. 가격은 3만원 써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자옹노 코페리구요. 그 다음에 코페리 굶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캐롤 네 야 크리스마스 캐롤처럼 생겼네요. 크리스마스 추리해 놓는 그런 나무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하월시아 금 이렇게 해서 요것도 5개가 가고 같이 선물로 배합터가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55,000원에 주시고 네 택배비 무료예요. 이렇게 이제 구정이라고 사장님께서 파격적으로 세일하실 때 하월시아 두번째 세트 요거는 첫번째 세트 네 이렇게 해서 하월시아 요거 종류 1번 2번 세트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둘레아솥과 함께 네 이렇게 또 구정선물로 준비를 해 주셨구요. 여러분 또 이렇게 구정 때 또 음식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시고 스트레스 받으셨을 텐데요. 요런 이제 이쁜 다육이들 키워보시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해서 팍팍 네 하시구요. 또 이렇게 힐링 힐링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렇게 새아침 다육은 이렇게 사장님께서 진짜 귀하게 키워놓으신 예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요거는 따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잠깐 잠깐 구경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이어가세요.